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세 의무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은행 방문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다면 제외됩니다. 납부는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텍스 또는 은행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앱과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송달을 이용한다면 이메일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